8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바빌론에서 나와 함께 떠나기로 하고 등록한 사람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비누하스 가문에서 게르솜, 이다발 가문에서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 하뚜스, 스가리아 가문, 바로스 가문에서 스가리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50명, 바핫 모합 가문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00명, 사뚜 가문에서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스바디아 가문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 요시비아와 아들 플로밋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아난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 남은 자들 모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60명, 비그웨 가문에서 우대와 사꿀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문화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 4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이고 레위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리아, 무슬람과 교사인 요야립, 엘라단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입도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족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여, 레위의 아들인 말리 가문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은 세레비아였다. 그는 아들과 형제들까지 모두 18명을 데려왔다. 지도자들은 또 하사비아와 무라리 가문의 여사야를 데려왔는데 형제와 아들들까지 모두 20명이었다. 성전 일꾼 220명도 따라왔다. 그들은 다윗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의 일을 돕도록 임명했던 성전 일꾼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등록되었다. 나는 그곳 아하와 운하 옆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 모든 인원과 소유물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금식이었다. 나는 왕에게 도적대들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를 보호해줄 경호기병대를 청하기가 부끄러웠다. 떠나오기 직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만 그분을 떠나는 자에게는 질색하며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지도자급 제사장 12를 뽑았다. 세라베아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이었다. 나는 왕과 보좌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 금, 그릇, 예물의 무게를 달아 그들에게 주었다. 은 25톤, 금 3.75톤 가치의 은 접시 100개, 무게 8.4kg에 금 대접 20개, 금값에 맞먹는 선홍색 구리 그릇 2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오. 여기에 있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그대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이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당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무게를 달아 넘길 때까지 이것들을 목숨 걸고 잘 보살피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게를 달아 받은 것들을 모두 맡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채비를 갖추었다.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운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적대와 노상 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기다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넘겼다. 비누하스의 아들 엘르하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디아도 있었다. 그들은 모든 기물에 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총계를 기록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온 사람들은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황소 12마리, 순냥 96마리, 어린양 77마리, 속죄재물로 순념소 12마리 이것들을 모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도 돌아온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원했다.